네 반갑습니다.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25일 화요일에 대한 운세 진행하겠습니다.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. 기회년이고 경호월이고 개사일입니다. 화요일의 운세를 보기 전에 태위택이라고 하는 주역점을 먼저 제가 뽑아봤고요. 제가 뽑은 것은 세 번째 표입니다. 태위택은 이건 바다라는 뜻도 되고 연못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. 흘러가는 바다와 연못이 위아래로 포기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점점 모여서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기쁨이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뽑은 것은 사묘입니다. 6번까지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. 많은 기쁨을 누리기에는 아직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에는 본인이 쌓아야 할 것이 더 많다. 그러니까 오늘의 테마는 주역으로 노력이 되겠죠. 노력은 한결같은 노력입니다. 그리고 오늘 전체온을 지금 보게 되면은 개수가 뜬 날이기 때문에 개수가 불 위에 있어요. 사옴이 삼합이 될 수가 있고 아래쪽에 월지와 일지가 그래서 불이 될 수가 있는데 불 위에 놓인 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점수를 굳이 드리자면 한 50점? 50점 정도 될 것 같고요. 운적인 흐름이. 정의인가 편관이 떠있기 때문에 어떤 구설이라든가 시비수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일이라든가 계약, 매매, 학업. 이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나 진행 중인 일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전후는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불안합니다. 퇴지의 환경이기 때문에. 자 이제 슬슬 일관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칸이 많이 좁아서 제가 시비운성 설명하는 걸 아예 빼버렸어요. 그동안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카페나 검색하시면 시비운성 자체는 잘 나오니까 굳이 이제 앞으로는 칠판에 적지 않겠습니다. 자 이제 간목과 을목을 봐야 되겠죠. 간목일간입니다. 간목일간분들은 오늘 금전후는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여성분들은 배우자 즉 남편이 오늘따라 뭔가 좀 말만 앞서고 무능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고요. 일반적인 간목일간분들은 오늘 마음먹은 대로 몸이 좀 잘 안 따라줘요.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는 날이라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손대는 일에서 뭔가 많이 한계가 느껴지고 환경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서 지칠 수 있습니다.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. 을목일간분들은 금전원이 많이 다운이 되겠습니다. 금전은 다운되고 일적으로는 하지만 잘 풀려서 좀 나아요. 간목분들과 좀 다르죠. 계약이나 매매권에서는 미처 꼼꼼하게 내가 확인을 했는데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화일간들 볼까요. 네 병화와 정화가 있죠. 병화입니다. 진행해 왔었던 일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금전이 잘 안 풀려서 대출을 알아보신다거나 근데 금전적으로 너무 내가 뭔가 좀 수입은 없는데 벌고 싶은 의욕만 앞선다고 할까요. 네 그래서 좀 일을 버리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도와줍니다. 그리고 자식의 일이 잘 풀리는 날이기도 하고요. 싱글 여성분들 아직 결혼 전인 여성분들은 직장의 일에서 좀 비전이 크게 보일 수가 있고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남편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. 비전이 더 커진다는 것은 승진이 된다거나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 이제 정화 분들이죠. 정화 분들은 자식이 오늘따라 말만 이루어지지 않는 말만 해서 말이 앞설 수가 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의 금전어는 굉장히 좋습니다. 또 일반 싱글 여성분들은 남자친구 또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혹은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 이제 무토와 기토를 해볼게요. 무토입니다. 무토분들은 오늘 상대방과 이별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적으로는 뭔가 큰 것을 위 희생이 따를 수가 있고요. 큰 것을 위엔 희생 그리고 5호로 갈수록 금전원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기토분들 보겠습니다. 네 기토분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심적으로 불안해요. 뭔가 하소연을 해올 수가 있고요. 카톡으로 문자로 불안하다 전화 좀 하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인들이 오늘따라 힘들어서 본인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기토분들은 오늘따라 일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날이고요. 그런데 돈을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쇼핑이나 어떤 돈 쓰는 것을 기분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 이제 금일관들 볼까요. 네 경금과 신금이 있죠. 경금 보겠습니다. 경금분들은 어머님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. 모친건강 병원에 가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꼭 챙겨주시고 가족이 본인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거나 혹은 뭔가 아픈데 본인한테 걱정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정적으로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신금일관분들 볼까요. 신금분들은 계약이 틀어질 수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날이라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미처 프로젝트 진행 중에 본인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가족분들이 뭔가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좀 가벼운 두통이나 감기 위장병 이런 걸로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날입니다. 정작 본인의 운이 또 중요한데요. 오늘 신금분들은 꾸준히 일에 집중을 못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적으로 정체가 될 수 있고 낮에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야근을 할 수 있는 좀 우울한 날이 될 수 있어요. 신금분들 힘내십시오. 이제 수일관들 볼까요. 수일관은 임수와 개수가 있죠. 항상 순서가 뒤라서 죄송합니다. 임수분들 먼저 하겠습니다. 임수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싱글분들은 직장일 그리고 결혼을 하신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자식의 일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잘 풀리고요. 학업이나 어떤 일의 비전은 좀 불투명한 날이에요. 그렇지만 새로운 인연이 주변에 들어오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 인연들은 내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니까 회사에 내 아래로 아래 직원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다거나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위에 상사가 바뀐다거나 어떤 변동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개수분들 볼까요. 개수분들 가장 마지막이죠. 순서 가장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늘 기다리셔야 되네요. 오늘 어떤 날일까요. 9설이나 12가 최고입니다. 오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. 주변 환경에 있는 분들이. 나에게 뭔가 좀 말도 얄밉게 하고 뭔가 12조로 말을 걸어온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. 그리고 학업이나 일의 방향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요즘 계속 이 문장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. 개수분들은 학업이나 일의 방향을 계속 바꾸려고 하고요.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 개수분들 본인에게는 정작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루의 일간에 일진에 대해서 일간별로 살펴보았고요.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런 날입니다. 제가 태위택이라는 걸 뽑았고 또 그 중에서 세 번째 효과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. 일진은 일진일 뿐 좀 휩쓸리지 마시고 꾸준히 그냥 하세요. 꾸준히 일을 하시고 본인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나가시면 일진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.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좀 더 확장됩니다. 그게 바로 온이니까요. 여름이 사옴이 세 개의 계절이 모여 있는데 지금은 경올이라고 해서 굉장히 셉니다. 양기만 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음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경올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즐겨치는 이 주역에서도 이 경올은 양기가 굉장히 최고의 일러있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. 어쨌든 월요일 고단한 하루를 잘 보내셨으리라 믿으며 화요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현재 이벤트 중이에요. 카페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댓글로 실시간 방송에 대한 의견 주시는 분들은 제가 두 분을 뽑아서 30분씩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아 그게 뭐지?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와서 꼭 가입하시고 등급 올려달라고 해주세요. 그럼 등업 해드리겠습니다. 실시간 방송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. 아직 실시간 방송 안 하고 있어요. 좀 더 괜찮은 걸 해보려고요.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입니다. 고맙습니다.